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요새 세상에 화 안내면 바보 소리 들어요. 호구에요. 호구. 근데 여러분 남들 눈에는 바보로 보일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화를 내지 않는 습관을 통해서 미래 세상에 엄청난 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것. 보실. 보실을 통한 다음 생의 공덕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면 다음 생에 자기가 보실을 하면 어떤 공덕을 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사라질 것이다. 그만큼 밥 한 조각이라도 누군가와 나눠먹는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을 내야 그게 큰 보시가 된다고 착각하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양보다 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질은 바로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쌀 한 톨이라도 사과 한 조각이라도 정성으로 보시하는 공덕은 반드시 강력한 선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절에 가셔서 부처님한테 쌀 한 줌이라도 한 줌만 올리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죠. 또 생수 한 통이라도 천 원짜리 생수 한 통이라도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과 한 조각이라도 부처님께 올리는 것 자체가 강력한 선업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라면 한 봉지라도 베풀 수 있다면 그게 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미래 세상의 선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개념이 굉장히 인간의 강력한 번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선생님 저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주변에 잘 되는 사람 보면 저도 모르게 얼굴이 벌개지면서 질투심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불계산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악업이 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는 건 괜찮습니다. 부럽다. 그런데 질투는 그 부러운 감정을 억누르기 때문에 질투가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부러운 사람을 보면 부럽다고 인정하십시오. 부러워. 인정하시고 대신 불계산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부러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지어서 저렇게 좋은 일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러니 나도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나도 미래 세상에 행복을 성취하리라. 라고 마음을 돌리라고 합니다. 부러운 사람을 보고 질투심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부러운 사람을 보고 나도 전생에 저 복을 지은 저 사람과 같이 이번 생에 열심히 복을 짓겠다. 마음을 돌리면 질투심을 언젠가는 극복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뭔가 여러분들 마음에 보이지 않게 질투의 그림자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당당하게 나 저 사람 부럽다. 그리고 저 부러운 사람은 나보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 나도 이번 생에 내가 복을 열심히 짓겠다. 라고 마음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리카 부인의 세 가지 사원.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가 힘 닿는 대로 베풀겠습니다. 세 번째 잘되는 사람을 보면 시기에 질투하지 않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원을 가지고 더욱 실한 불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리카 부인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신도가 돼서 항상 부처님의 법문에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분이 자기가 편할 때마다 궁궐밖을 나갈 수 있는 위치가 되질 못하니까 왕에게 굉장히 머리가 지혜로운 여인이지 않습니까? 왕에게 이제 꾀를 냅니다. 왕이시여 제가 석가모님 부처님 밑에 신도가 됐는데 법문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남자라는 게 그래요. 자꾸 다른 남자에 대해서 어쨌거나 부처님들 다 남자 몸이지 않습니까? 자꾸 좋은 얘기를 하면 질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리카 부인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부처님을 만나서 남편에게 더 잘해야 된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하면서 더 잘하는 거예요. 지혜롭죠? 그리고 왕이 흡족한 거죠. 그런 훌륭한 분은 자꾸 찾아가서 인사하라고. 그러다 이제 부인이 어느 날 왕이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부처님의 법문이 너무 좋은데 왕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왕이 하도 부처님 부처님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부인의 말을 듣고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기원정사를 찾아가서 부처님의 법문을 다 들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게 됩니다. 아우 봐 지금 한참을 졸다가 파사왕이 몸이 이랬답니다. 엄청난 거구에 뚱뚱했는데 한참 졸다가 이제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말리카 왕비가 부처님 법문을 직접 들으니 어떠십니까? 아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나 이제 안 갈래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카 부인이 여러분도 남편한테 절에 가 절에 가서 공부 좀 해 이러면 남편이 더 짜증나요. 말리카 부인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왕비들이 부처님 법문을 대신 듣고 기억해뒀다가 왕께서 심심하실 때 왕비 보고 들었던 법문자 한번 얘기해봐라 하시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인간 녹음기예요. 그리고 왕이 괜찮거든요. 어 그래? 그러면 그렇게 자네들이 왕비들이 부처님 사원에 가서 직접 듣고 그리고 뭐 여의치 않을 때는 부처님 제자분들이 우리 왕궁에 와서 법문 좀 해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해보자. 그날로 이제 말리카 왕비가 때로는 직접 왕궁에 가서 법문을 듣기도 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부처님께 부탁드려서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안안존자 안안스님께서 직접 군골로 와서 편안하게 법문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말리카 왕비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또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파사의 왕이 굉장히 흉폭했다고 합니다. 포악한 성격이었대요. 굉장히 다혈질이라서 재판을 하면 무조건 사형시켰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에 됐어 됐어 사형 이래버리니까. 근데 이제 말리카 왕비가 보니까 어쨌거나 살생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무턱대고 살생 사형을 시켜버리니까 꾀를 낸 게 왕이 술을 마시면 아기같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은 술을 마시면 더 다혈질이 되는데 왕은 평소에 다혈질이다가 술만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아기같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걸 딱 생각해내고 재판이 있는 날에는 재판전에 미리 옆에 가서 애교를 떠면서 술을 먹였대요. 그러니까 알딸딸해질 때 왕이시여 재판을 하셔야 됩니다. 응 가보자. 뭐 이런 이런 죄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이런 건방진 사형 이랬을 텐데 알딸딸하잖아요.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돼. 감옥에 좀 뒀다가 정신 차리면 나중에 풀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스님께서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의 오개 중에 하나가 술 마시지 말란데 말리과 왕비는 자꾸 왕에게 술을 마십니다. 술을 자꾸 줍니다. 이거 음주 개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의 여러분 엄청난 합리주의자세요. 당신 개울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입니다. 제가 참 제가 중노릇하면서 승녀로서 스님노릇하면서 가장 탁월한 선택 중에 하나가 저 유론에 들어간 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광사 유론에서 정말 좋은 스승님들 밑에서 좋은 공부를 했는데 스님들이 지켜야 하는 개율을 보면 개율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왜 이렇게 부처님은 하지 말라는 게 많았을까 했는데 나중에 개율 공부를 제대로 해보니까 부처님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개율을 만드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더 큰 실수를 막기 위한 구속의 장치였다. 하지만 말리가는 사람을 죽이는 살생을 막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한 것이다. 오히려 말리가야말로 음주계, 개율의 진정한 의미를 더 잘 파악한 것이다. 더 큰 잘못을 막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말리가가 다른 사람에게 술을 먹게 한 것은 음주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 굉장히 말리가 부인을 사랑했어요. 말리가 부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리가 부인한테 함부로는 남자가 좀 왠지 자기 존재를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나 여자나 인간은 그런 게 있을 텐데 자기 말리가 부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왕비 당신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자 모범 답안은 뭐였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보다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왕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라는 이제 모범 답안.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근데 말리가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께서는 왕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도 없지? 네 말이 맞다. 그러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기분이 나빠. 그렇잖아요. 빈말이라도 저는 왕이 더 소중하죠. 제 한 몸 갈기갈기 찢겨도 왕을 위해서라면 뭐 이런 멘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애 같은 거는 지금 세대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왕이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부처님을 이제 만나 뵙게 됩니다. 부처님한테 부처님 얼마 전에 말리과 왕비한테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왕께서는 왕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는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말리과 왕비의 대답은 너무나 훌륭한 대답입니다. 왕이시여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 너무나 사랑스럽죠? 누구 자식이니까? 그렇죠. 나의 자식이니까. 나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너무 사랑스럽죠? 표정 안 하신 분들 계시는데 대답했다 치고 여러분들 나의 아내고 나의 남편이니까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그와 같이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야말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모든 중생이 각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는 또한 남을 헤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윤리도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왕이 비로소 왕비의 대답에 대한 서운함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왕하고 말리카 왕비하고 굉장히 금실이 좋았는데도 그 밑에 딸이 하나만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2600년 전이다 보니까 여자를 굉장히 좀 낮게 보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인도는 그런 게 굉장히 심했대요. 여자를 여자 취급을 하지 않았대요. 그거는 이제 뭐 똑같아요. 중동에서도 우리나라 중국권에서도 또 인도에서도 2000년 전에는 여자라는 존재를 굉장히 하등한 존재로 봤던 그런 우리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좋지 못한 사고방식이 그때는 다 있었죠. 사랑하는 말리카 왕비였지만 그때 딸을 낳았답니다. 그렇게 왕이 서운해했대요. 섭섭했대요. 딸을 낳았어. 딸을 낳았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처님한테도 말리카 왕비가 딸을 낳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부처님 입장. 부처님은 완벽하게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을 떠나서 중생 자체를 모든 중생을 사랑하던 분이었으니까 그 왕의 푸념이 얼마나 참 이렇게 보면 어리게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왕에게 좋게 타일르입니다. 왕이시여 이 세상에는 남자보다 더 지혜로운 여자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딸을 낳았다고 너무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이 딸이 나중에 더 지혜로운 존재가 그 어떤 남자보다 더 지혜로운 아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또 이야기를 듣고 그 서운한 마음을 털어버렸는데 부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말리카 부인의 딸인 이 아이가 나중에 옆에는 우정국이라는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왕의 부인이 돼서 왕비가 되는데 그때 자기 어머니의 스승이었던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말리카 부인의 딸에게 해준 부처님의 이 위대한 법문이 나중에 승만경이라는 이름으로 승만경 승만 부인에게 해준 경 그래서 승만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대승불교 경전에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손꼽히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당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리카 부인의 딸에게 그 지혜로운 부처님의 승만경이라는 이름으로 대승불교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이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지었던 말리카 부인이 죽은 뒤 지옥에 떨어집니다. 두둥반전이 있죠. 끝까지 또 들어보셔야 돼요. 말리카 부인이 그렇게 복을 많이 췄는데 사라생전에 왕에게 거짓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리카 부인은 너무나 순수하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5개, 5가지 계율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에게 거짓말을 하나 한 게 계속 가슴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거짓말한 것도 잊어버릴 텐데 너무나 순수하다 보니까 그때 왕에게 왜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거짓말한 걸 부처님이 다 꿰뚫어보고 있을 텐데 부끄럽다, 창피해하고 죄책감이 가슴 한가운데 남아있었대요. 그런데 죽으면서 이 말리카 부인이 죽으면서 자기가 사라생전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업을 지었던 그 기쁜 마음을 일으켰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죽을 때 내가 왜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계율을 어겼을까 하는 죄책감을 일으키면서 목숨이 끊겼답니다. 그 죄책감의 에너지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왕이 자기의 너무나 사랑하는 말리카 부인이 죽고 나서 가장 제일 먼저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 우리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 말리카가 어느 천상세계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다는 건 의심조차 안 하는 거죠. 천상세계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갔는데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시거든요. 그 마음을 다 꿰뚫어보신 거예요. 아 지금 왕이 나한테 오고 있구나. 말리카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난지 물어보겠구나. 내가 사실대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말리카처럼 열심히 복을 지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니 부처님이 말한 인과 업보도 없고 선업도 없고 복도 없고 공덕도 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특한 견해를 일으키게 될 거다. 그리고 더 이상 복 짓는 짓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다가 그 상태에서 파사이왕이 죽으면 파사이왕도 죽은 뒤에 부처님의 인과 업보를 비방한 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 질문을 못하게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일부러 이렇게 왕이 왔을 때 다른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법문을 해줘서 왕비가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질문하는 것을 쏙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기쁜 마음으로 궁궐에 갔는데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내가 왕비가 어디 태어났는지를 물어봐야 하는데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또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요. 부처님이 또 생뚱맞게 다른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 왕도 머리가 별로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 부처님이 딴 얘기 하신다고 거기에 또 쏙 빠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부처님, 위대한 부처님 또 궁전으로 와서 또 그걸 쏙 잊어버려요. 내가 다음에는 내가 내일에는 또 부처님께 찾아가서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또 3일째 찾아와요. 부처님은 또 부처님도 힘드실 거야. 올 때마다 또 딴 얘기 하세요. 날씨가 좋네.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7일이 지났습니다. 7일이 지나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7일이 지나고 나서 말리과 왕비가 지옥에서 죽어서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도설천이라는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돼요. 가장 살기 편안한 세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7일이 지난 뒤에 도설천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잠깐 태어난 거래요. 인간 세상 시간의 개념과 지옥의 시간의 개념은 틀리기 때문에 인간에서 100년은 지옥에서 1분 같은 존재래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7일이니까 지옥에서는 잠깐 떨어졌다가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는 며칠이 지났다? 7일이 지났다. 그때서야 비로소 부처님께서 왕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일부러 다 혼자 탓발을 들고 왕궁에 가십니다. 부처님이 왕궁 밖에 마차가 있는 곳에서 뜬금없이 마차가 있는 데서 이렇게 서 계시니까 왕이 헐레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왕을 보면서 실은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제 당당하다 이거예요. 그때서야 왕이 딱 그 생각이 나서 우리 왕비가 어디 태어났습니까? 이러니까 예, 하늘색의 도설천이라는 아주 아름답고 살기 편안한 행복한 천상세계에 태어났습니다. 왕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처님. 네, 말리카 왕비가 천상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천상에 태어나겠습니까? 말리카 왕비는 어디에 있든 어디에 서 있든 간에 내일은 부처님께 이걸 공양해야겠다. 내일은 부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했습니다. 말리카 왕비는 오직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말리카 왕비가 아니면 누가 천상에 태어나겠습니까? 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말리카 왕비가 없으니 제가 너무 슬픕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남편들도 여러분들 없으면 스님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러시겠죠.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담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언젠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왕이시여 요 마차는 누구의 마차입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마차입니다. 요 마차는 누구의 마차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차입니다. 요 마차는 누구의 마차입니까? 네, 저의 마차입니다. 보십시오 왕이시여 할아버지의 마차는 아버지의 마차보다 더 낡아 보이고 아버지의 마차는 왕의 마차보다 더 낡아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법인 진리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담과 같이 개송을 설하십니다 화려하게 꾸민 왕들의 마차도 결국은 낡아가듯이 아름답게 꾸민 이 몽뚱이도 결국은 늙어간다 오직 부처님의 법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들에 너무나 마음 쓰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불법을 위해서 복짓고 선호짓고 공덕짓는 수행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리과 왕비의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예!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예!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우아한 행복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